주택 우수관, 우수관 고압폐차기입니다. 고압폐차는 저도 넘겼고, 이제 가볼게요. 이쪽에 있네. 여기서부터 그냥, 붙어있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고춧가루 비추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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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깝고 구 UT 다가오지 마요 물치네 물타입해 다가오지 마요 가깝고 조금 금방 비추냄 타깝고 배관이 꺼졌는데? 여기도 나가는 데가 다니냐? 너기 나가는 데가 다니냐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왜 일로 해왔? 개관이 연결이 안вет앤나 certainty? 왜 이러다 오자고 와 대관이 연결이 안되네 뭐야 내가 여기서부터 뭐가 문제가 있구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자고 와 대관이 우유 배관이 무슨 문제 있냐 여기다 넣으니까 일로 나오는데 일로 나와요? 그예요 뭐 묻어라 있어 이거 연결이 빠르는지... 이게 이제 들어갔다. 배가 여기 빠져나오다, 중간에. 이게 이제 들어갔다. 여기가 그럼 이쪽에 뭐 하나 연결되어 있나본데? 아, 들어갔다 이제 들어갔다. 여기가 또 중간에 매돌이구만. 거기서 따야되네. 뭐 따야돼요? 네. 중간중간에 이게 또 연결되어 있네. 여기도 또 여기서 흘려야잖아, 지금. 여기 뭐예요? 소리가 저쪽에서 나는데? 어, 빠졌다, 빠졌다, 빠진다, 빠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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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정화주, 내 정화주로 연결되어 있나봐. 빠졌다, 빠졌다. 고 sus. 소금 오 buraya 믹서진 joining 동아지 잘 빠지죠? 여기 한 번 밀어낼거야 일단 1차적인거 막힌건 뚫렸어요 아 네 어우 어우 저 이렇게 몰아가 이거 저희가 소리 엄청 팔렸어요 혹시 이거 옥상에서 내려온 우스왕 같은데 옥상에 뭐 우스가 있나요? 옥상에 뭐 없는데 아무것도 보여 배관 안에 있는건 싹 밀어낼거에요 근데 옥상에 어디서 나야지? 왠지 여기서 시켜드려요 이게 갈리면서 이런게 찌꺼기들이 진동노즐 진동노즐 터보 노릇 싹 밀어내야지 아씨 못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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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동노즐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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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오오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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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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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는 짝까지네 역시 역시 포부드리도 짱이야 이쁘다 흡수 뽑아내야겠다 다 뽑아내야겠다 와 싹 빠져요 싹 빠져요 더 뽑아내야 돼요 계속 나와 이게 압력이 엄청 세요 그래도 얘가 다 끌어당기는 거야 지금 발간 안에 아, 지금 배고프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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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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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이거 역시 문제가 있었네 문제가 있쌌어 두 번 더 두고 내자고 적에 후돌아 마지막 그지야 그지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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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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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